안녕하십니까 산타고 입니다 오늘은 긴자의 인기이자 까야 두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 스시, 튀김, 생선 요리까지 게다가 가격도 저렴 하구요 맛은 말할 것 없이 좋았습니다 첫번째 긴자 워킹 입니다 이것은 도쿄 긴자 입니다 가성비 해산물 중심인 이자까야 우오킹 입니다 우오킹이 원래 해산물로 유명한 곳인데 이자까야 스시 가게들이 좀 있어요 신바시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곳입니다 가게가 몇 곳 있는데 중심재료는 신선한 해산물이지만 전포마다 컨셉이 다릅니다 그래서 체인점의 분위기는 전혀 없구요 이곳의 다베로그 평가는 3.47로 꽤나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약하기는 쉬운 편입니다 항상 운이 좋으면 예약 없이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구요 상당히 가성비 맛이 좋아서 앞으로 좀 인기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구요 8,000엔 코스로 예약했습니다 고등어를 살짝 구운 아브리 사바스시 회 6점 스시 8점 튀김 5점 김말이 생선 조림 그리고 술 노미호다이 무제한 리필 이거든요 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값이 포함된 코스는 제가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술이 맛이 없고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곳은 아주 좋은 괜찮은 술들을 주더군요 좋았어요 한국에는 거의 없지 않나요 노미호다이 술을 그렇게 그냥 정액제로 해서 무한대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게 없는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본 이자카야에는 술값이 포함된 코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도 더치페이가 기본인 나라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회식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하면 갈지 말지 결정하는데 좋겠죠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확실히 여러명이 있을땐 계산하기도 편하고 때론 음식값보다 술값이 더 나오는 그런 말도 안되는 경우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노미호다이 메뉴의 술들이 좀 헛을팔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술 많이 마시게 되구요 여튼 일본 이자카야에는 이런 노미호다이 플랜이 많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면 또 좋겠죠 사시미 6종 조금 숙성을 시킨거 같애 숙소에다가 전어 살짝 쪼글거리는게 상태가 아주 좋아 맛있어 보여 해산물 전문점답게 이 회는 아주 맛있었어요 특이하게 생겼네 뭘까 가지같은데 가지 여기 있는데 한파티네 맛이 한파티네 튀김은 전문점 같진 않죠 그래도 재료가 신선하고 그러다보니까 꽤나 좋았습니다 요즘 또 철인 영콘 조그만 사이즈의 옥수수요 튀겨도 구워도 엄청 맛있더군요 다 좋았는데 유일하게 가지튀김만 기름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조금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스시 6종입니다 보리새우 북방조개 연어알 성게야 꽃마구로 김말이 까지 사실 이미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라서 스시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구요 술 마신 다음에 먹는 스시 굉장히 맛있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이제 속도가 못 돌아오고 있죠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죠 가득 먹고 있지만 우리 와이프는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죠 가지 빼고는 다 괜찮아 가지가지 한다 저도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우씨 애비말이 얘기하니 얘기도 하지마 내가 애비말이 뺄져먹었다가 애비가 사실은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우리 와이프는 이쁘니까 내가 먹는데 나 진짜 기분 더럽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댓글에 솔직히 되게 충격이었고 그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그랬어 드럽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우울하지 그런 얘기들 가급적이면 내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내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2명을 만족시키는 건 되게 없지만 한 명을 기분 나쁘지 않게 되게 쉬운 거거든 기분 나쁘게 안 하려면 방법이 아주 쉬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내 목소리만 나오면 나머지 한 명이 기분 나쁘지 않는 말이야 빈다라면은 저거잖아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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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조림 아니야 완전 저거네 진짜 완전 생태네 생선조림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두부도 들어가 있고 우엉도 들어가 있고 쌉쌀하니 후토마키 라는 김밥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와이프 주먹만한 사이즈의 김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과 포함해서 2시간 반 동안 8,000엔짜리 코스였습니다 맛 구성 예약 난이도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아주 맘에 드는 이 작가였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스키지 못다이나이 프로젝트 우오하루 라는 아주 굉장히 이름이 긴데 아까운 생선 프로젝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기가 작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생선들을 스키지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제공하는 이 작가야 성대도 있고 고급어정 눈볼대도 있네요 여기도 다개베로그가 3.48로 꽤나 높은 평가의 이 작가야가 되겠습니다 코스도 있는데 노미호다이 포함하면 6,500엔 자리만 예약하고 오늘은 단품으로 시켜서 먹기로 합니다 오늘 회는 역시 신선도 퀄리티 굉장히 뛰어났고요 이게 이제 홈비노스 조개 돌 비늘 백합 이라는 건데 미국산 백합인데 치바 앞바다에 이렇게 키워서 잡은 거라고 합니다 약간 살짝 질긴 느낌도 있지만 맛은 굉장히 조개 맛은 진하고 좋았습니다 이게 오토시 였어요 오토시 유료 기본 안주 같은 그런 거죠 오토시라고 하면 자리세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주문하고 빨리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안주를 내주려는 일종의 배려의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사카 쪽인 관서 지방 가면 츠키다시라고 하게 되는데 잘 아시죠? 츠키다시 우리나라 회집 가면 메인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하는 서브 문제는 이 오토시가 가격에 비해 허접하면 불만인 거고요 오늘처럼 맛있는 거면 불만이 전혀 없다 이런 거죠 여튼 이곳도 엄청 생선 좋고 맛있습니다 맛쓰기리 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햄구이인데 간혹 택도 없이 짠 녀석도 있고 한데 오늘 이곳은 간, 식감, 향 모두 좋았습니다 아브리 가다랑어 살짝 구운 향, 식감 아 이거 미쳤어요 짠득 짠득한게 이거 아주 중독되는 맛이란 말이죠 이게 모둠회 4종에 1100엔 햄 980엔 잔술 요렇게 이제 4잔 정도 하면 1,000엔 정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래저래 만행 조금 더 만행 2,0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결국 코스루 시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뭐 확실하게 술은 덜 마시게 됩니다 아주 그냥 비싼 닷사이도 시켜봤고요 이게 뭐 사과향이랄까 과일향이랄까 기가 막힙니다 역시 명불허전 이제 마구로 육회 이게 이제 육회풍으로 조미를 했는데 워낙 홈마구로 참다랑어죠 홈마구로가 워낙 맛이 좋기 때문에 술안주로 아주 좋더군요 양념을 좀 덜 했으면 딱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뭐 버섯구이도 기가 막히게 좋았고 이거 다 아는 맛이죠 그 다음에 새끼옥수수구이 최고입니다 최고 양극홍 촉촉하고 씹는 맛이 있으며 향은 스윗합니다 긴자의 가성비 이자카야 밭집 두곳 가보셨습니다 다 괜찮네요 가격도 맛도 좋단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타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요 성대 진짜 못생겼다 저는 아 아 네 네 네 저녁 요